네, 2016 IBS 라스베가스에서 믹스미디어 아트 1위를 하고 온 MBC 아카데믹 뷰티스쿨 김연희입니다. IBS 대회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네일아트 대회로 해마다 세계 네일 그랜드 챔피언이 참가하는 대회이며 네일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라면 모두가 트로피를 거머쥐고 꿈꾸는 큰 대회입니다. 네, 미국 대회는 대회가 끝나고 나면 모델을 일렬로 세워서 다른 컴퓨터는 어떻게 대회에 참가를 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이 부분이 신기하고 좋았습니다. 제가 늦게까지 연습을 할 때도 선생님들은 기다려주셨고 부족한 부분까지 지도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학부생 때 파트별로 눈에 띄는 친구들을 보면 다 MBC 아카데미 뷰티스쿨 출신이더라고요. 제가 앞으로 뷰티 쪽으로 공부하고 싶은 게 더 생긴다면 MBC 아카데미 뷰티스쿨을 다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국가 네일 미용사 재격증이 생기면서 저는 네일아트를 MBC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대회를 나가고 무대에 한 번 오르고 나니까 아, 꼭 1등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. 계속 출전을 하다 보니 세계에서 가장 큰 네일아트 대회에서도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바로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항상 포기하지 마시고 언젠간 이어지니까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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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